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뭉개구름이 심사당부처럼 너무 예쁩니다. 그 하늘과 산자락 사이에 라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요. 무처럼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저기 보니까 낭구차도 저렇게 보이고요. 낭구차, 흰둥이 안녕? 와, 주를 아주 왔다갔다 하게끔 자유롭게 잘 메어 놓았네요. 제무시 옛날에 나무 실어 나르던 차인데요. 여기 오니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나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 봅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나무가 엄청납니다. 과연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비가 왔었나? 이렇게 질적하네요. 어르신이 계실까요? 와, 나무를 쪼개다가 어딜 가셨나? 와, 계곡에는 나무가 엄청... 이거 누가 이렇게 장작을 펴놨지? 장작을 엄청 펴놨네. 와, 계곡에 물 좀 보세요.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냥 물살이 엄청 쎕니다. 물소리가 아주 힘찹니다. 와, 이 계곡물에다가 라면을 불궜다가 드시곤 하셨는데 엄청 맑아요, 지금. 여기에도 어김없이 호두나무가 있네요. 호두가 다 떨어졌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이 계곡에는 물고기도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시원하다. 바닥에는 호두나무 천지 호두 열매가 아주 바닥에 천지 있다. 하연 어르신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이고, 화장실 뒤편들께 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있네요. 마당 한켠에는 맨드라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디 가셨지? 양둥이가 막 굴러다니네. 양둥이가 이렇게 굴러다녀. 맨드라미 꽃이. 안 계세요? 응, 안 계셔. 응. 한 후 몇 시인가 하고. 네. 어르신. 어디 가셨지? 어르신아, 어디 가셨나 봐요. 어디 가셨나. 아우. 저렇게 마늘도 해놓으셨네요. 요즘에는 쫄면 봉지가 있는 거 보니까 쫄면도 드시나봐요. 아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먹었겠죠? 어르신은. 그게 자극적인 음식 안 드시는데.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나무를 이렇게 펼치다가 어디로 가셨지? 호박만 덩고다니 이렇게 밭에 있습니다 마당에 이곳저곳 빨래줄에는 빨래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셨을까요? 나무 장작을 펜지 얼마 안되서 나무 특유의 그 향이 있죠 솔솔 풍기는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늦은 호박꽃들이 가득 피었네요 이게 과연 열매가 열릴까요? 열매가 어머나 호박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단호박인가? 아마 생김새를 봐서 단호박 같은데 호박 넝클만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잠자리도 나왔구요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요? 어르신 그녀모양이 그래서 결국 그녀모양이 흐름 그녀모양이 이제 그녀모양이 그녀모양이 그녀모양이로 그녀모양이 그녀모양이로 아쉽네요 아쉬워 어르신을 못 뺏고 가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아무 토막만 덩입을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이게 재무시 차입니다 엄청 크네요 이게 재무시 차입니다 밤이 있다 벌레 먹었네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이 깨끗해요 밤도 보글보글하고 고박도 보글보글하고 밤이 다 벌레 생겼어 벌레 안 먹은 거도 많아 밤이 없어 에이 이 양이 다 주셨구나 이 양이 다 주셨구나 어르신은 어디 가셨을까요 밤나무만 쳐다보다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